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말씀은 혀, 즉 말하는 것의 근본이 되는 그런 지혜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카톨릭 대학의 클리프 노타리우스 교수의 연구에 의하면 백년 해로를 한 그 부부나 또 파격을 맞은 그 부부나 그 부부싸움은 별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싸움의 그 빈도수 또 그 태도보다는 서로 주고받고 있는 그 언어의 차이가 바로 백년 해로를 한 그 부부의 싸움과 또 파격을 맞은 그 부부의 그 싸움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행복한 부부는요 싸움을 할 때도요 상대방에게 그 마음에 상처를 주는 그 말을 삼가고요 그냥 감정 그 언어를 많이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패한 부부는요 백마디 중에 그 열 마디 정도는 그냥 상처 주는 그 말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굴복시키는 그런 말을 사용해서 싸움을 한다고 해요 글쎄 어때요? 상처를 받고 수치심을 당하고 수모를 당해서 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냐는 그런 존재의 의미를 잃었을 때 비로소 극단적인 결심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이 교수님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에 대한 그 문제는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의 그 교회에 우리가 있는 이 교회에도 성도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요즘 세상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또 그 의견을 분명하게 아주 명확하게 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람들로 보면 저 사람 똑똑해 하면서 인정을 받는 그런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모임이든 어떤 공동체에 가면요 그냥 다른 사람들의 그 말을 듣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 자기의 말과 그 생각을 하나라도 더 전하려고 막 하는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임 때마다 이런 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말을 한다면요 어때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은 참을 일자 한 번 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또 삼세판 참을 일자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 번까지는 참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러한 행위를 동일하게 한다면 그 분위기는 그 모임은 분위기가 좋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감들은 아휴 다음에는 오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모임이 공동체든 점점 분열되게 되고 깨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더욱이 이러한 분들이요 정확한 배움과 삶의 온전한 행함이 없이 그냥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기만 좋아할 때 성도들에게 그 안에 모인 사람들에게는 열매보다는요 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와 낙심을 줄 그 확률이 아주 높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분들의 그 태도에는요 자신만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내 자신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잘못된 그 지혜에서 그것이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요 꼭 오늘날만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구부가 살고 있었던 이 시대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초대 교회에도 있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루살렘과 유대를 떠나 흩어져 살고 있지만요 그들의 모습과 신앙적인 그 모습에는요 유대 사회의 모습 또 유대교적인 그런 색채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그 예배의 모든 형식과 절차를 마치 그 회당에 온 것 같이 회당과 비슷하였고요 그들 사이에는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그 선생님인 라삐와 같은 그런 모습 가르치는 모습을 흠모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또한 안식일이 되면 유대계 그리스도인들도 나름대로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당에서 그 유대교의 라삐들이 하는 것처럼 돌돌마리의 그 두루마리를 하나씩 하나씩 피면서 그것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때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하면서 또 새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을 이 야고보는 과연 누구에게 쓰고 있는가? 이 야고보서의 이 편지의 독자는 누군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누군가요? 이들은요 야고보의 편지를 받는 이들은 유대교의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요? 유대를 떠나 이방 땅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 유대계 그리스오인 유대교에 다녔던 유대인이었지만 그가 그리스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오인으로 변한 바로 유대계 그리스오인 즉 유대계 이민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이민자들은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언어와 그 문화의 그런 장벽과 또 유대인인, 유대교 신앙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차별을 당했고요 유대 사회에서는 어땠습니까? 이 그리스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대교 동족, 그 민족들로부터 멸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계 그리스오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계 그리스오인들이 자신의 그 생각과 그 의견을 마음껏 펼출을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이 교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 그리스오인들의 그 교회는 그 회당의 그 라비 같은 그런 선생님이니라 오늘날에 저와 같은 그 목사와 같은 검증되고 정해진 선생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되면 어때요? 교회 안에서는 회당의 라비와 같이 사람들로 존경받고 싶은 그 사람들, 그 사만한 사람들이 마치 라비처럼 행세하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떤 나와서는 정확한 구약에 대한 말씀이나 그리스오의 보금을 전하지 않을 뿐더러 말씀대로서도 살지도 않으면서 그저 어디서 귀동량으로 들었던 그런 말씀들을 늘어놓고 자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이 그리스오인들이 모여 이 교회에는 점점 문제가 하나 둘씩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보금에 대한 그런 잘못된 이의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지적인 그거에서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 네가 맞다, 내가 맞다 하는 그런 말대통이 생기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분열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에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야구보는 지난주에 그리스오인들의 그 혀 사용법 어떤 거예요? 바로 말하는 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그것에 이어 우리들이 가져야 할 그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지혜를 갖기 위해 첫 번째로 야구보는요 우리들이 가진 지혜를 먼저 진단해 보라라고 말씀을 해 주고 있어요 13절의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관한 그 지식과 그 지혜를 소유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맨 끝에 있는 누구냐? 라고 번역한 헬라울 단어를 보면 이것은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다른 사람들보다 또 가르침에 대한 특별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과 이해력을 가진 바로 선생님들을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한다면요 1차적으로는요 우리 교회는 어떤 분들이 그 대상일까요? 주1학교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작년부에서는 커피부레 교사 선생님들 우리 교사 선생님들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송희집사님 1차 대상자들이십니다 그런데 2차적으로 보면 누군가에게 보금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그 사명을 받은 자들 그 사명을 받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뭐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분들은 다 여기에 손 들어보세요 2차적으로는 우리들 그리스오인들에게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13절 후반부를 보면 그는 선행으로 마이미암아 지의 온유암으로 그 행암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좀 생각나는 구절 없나요? 저는 이 구절을 딱 보면서 아 야구부서 2장 18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 행암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라는 그 말씀 맞아요 야구부는요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사용하면서 사람의 행암이 없이 말로만으로는 자신의 믿음을 증명할 수 없듯이 아무리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라고 자랑을 하더라도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 선행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없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생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고 좀 어려움을 겪은 성도님이 계시면 이 말씀을 찾아가면서 잘 상담해 주는 어떤 집사님이 있다라고 우리 한번 가정을 해보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요 가정에 가면 집에 가면 가족들에게는요 그냥 욕설과 폭력과 그것을 행사하면서 행사를 하고요 밖에서는 그냥 술 담배를 비롯해서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분은 교회의 교사나 지도자로 세우는 것이 합당하냐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소급을 위해서 음식도 아주 풍성하게 잘 준비하고 또 성경도 잘 가르치고 입만 열면 뭐 예수님 사랑 예수님 은혜 하면서 하는 그런 아주 훌륭한 청년 리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이 청년 리더는 그 동료 그 청년들에게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담당 그런 목사님은 공개적으로 우리 이런 리더가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라고 칭찬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6개월 이상 지나게 되면서 그 주위에 청년들에게 그 리더에 대한 소문이 떠들기 시작하게 됐어요 어떤 소문이냐면 아니 그 리더가 세상 교회에 모인 소그룹을 마치면 그냥 청년들 몇 명을 데리고 술집에 가서 2차 교지를 한대 글쎄 글쎄 내가 보니까 저 커피숍 앞에서 그 리더가 담배를 피고 있어 라는 그런 소문이 들렸대요 그런데 이것이 소문으로만 끝나면 참 좋았을 텐데 얼마 있지 않아 그 청년 리더에 대한 소문이 사실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교 여러분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하지만 선행이 없는 자를 교회의 리더로 세우는 것이 합당할까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도 말씀을 보면서 우리 라이프 교회의 리더들은 적어도 요한 1서 3장 18절의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안과 지심함으로 살아가는 그 분들을 우리의 리더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저는 결심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학자의 지식과 지혜롭다고 하는 그 라피의 지혜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오인으로서의 행함이 그들의 삶에 행동이 없다면 자동적으로 그들이 가진 지혜와 지식은 무가치해지기 때문에 무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구부는요 우리들에게 그래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 한번 스스로 이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혜의 온유함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의 선행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와 총명이 있다면 그것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두 번째로 야구부는요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분별하여 소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구부는 오늘 본문의 14절부터 마지막 절인 18절까지 말씀해서 두 가지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먼저 땅의 지혜를 경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여기서 이 시기라고 번역한 헬라어에는요 어떤 열정, 열심이라는 그 긍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시기, 질투라는 그런 부정적인 의미도 같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더 열심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 그런 구절들에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는 본문에서 같이 이 본문에서는 바로 부정적인 의미인 시기라는 뜻에 바로 독한이라는 그 수식어를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독한 시기라는 것은 뭐냐면 상대방에 대한 그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 열등감이 시기심으로 바뀌어서 어떻게 하든지, 무슨 쓰라든지 상대방을 망신시켜서 그냥 짓밟아 버리고자 하는, 눌러버리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또 한 말씀을 보면 이기적인 야심과 파당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 다툼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것은 어느 개인이나 소수의 무리들이 자신의 그 주장만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이기적인 태도, 바로 당직기 또 우리 일상생활의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끼리끼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야구반은 이런 독한 시기와 다툼 같은 이기적인 마음을 가득 갖고 있으면서도 아, 내가 지혜롭다, 내가 총명하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구반은 이런 자들에게요 야, 독한 시기와 다툼의 모습이 너에게 있다면 그러한 거짓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한 시기와 다툼의 모습은요 그 자체가 이미 나는 거짓 지혜를 갖고 있어라는 것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바로 진리의 가르침에 위배되고 교회의 그 모임과 또 공동체의 존립을 위협하는 악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악한 이유는 15절의 그 말씀과 같이 이러한 지혜, 어떤 지혜입니까? 바로 거짓된 지혜는 위로부터,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땅위의 것, 정력의 것, 귀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짓 지혜의 출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그 다음에 정력, 그 다음에 귀신이라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요한유서 2장 15절에서 16절에서 말하는 그런 잘못된 체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요?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음으로 우리 정력은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타락한 그 성품과 본성으로 언제나 그 자기 중심적인 그런 모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것이 들어오면 이 그 뒤에는 항상 귀신이 즉 마귀가 그것을 조정하였어요 바로 하나님의 교회 즉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그 교회의 분열과 다툼을 일으켜서 하나님께 주신 그 원래 기능을 상실하게 하고 결국은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거보는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한 거예요 즉위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모임 가운데 이 보금의 진리가 아니라 다른 것으로 우리에게 다툼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그건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 결코 성령님이 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어떻게든지 말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렇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있거나 혹시 그러한 모습이 자신의 모습 가운데 있다면 바로 빨리 회개하고 그러한 모습을 바로 버려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거짓이들이 우리 삶을 넘보지 않도록 계속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야거보는 분별하여 하늘의 그 지혜를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극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 구절을 보면 문득 생각나는 비슷한 것이 있어요 뭐가 생각나죠? 바로 갈라디아스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날 거예요 야거보는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비슷한 바로 하나님에게서 난 바로 하늘의 그 지혜의 그 여덟 가지 그런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가 성결이라고 얘기해요 성결은 아주 깨끗하고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성결을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라면 그 깨끗하고 아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성결한 그 마음과 그런 생각과 그 행위는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누구를 바라볼 수 있게 해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껏 처음으로 첫째로 성결이라는 그 마음 그 지혜를 갖고 있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화평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본문에 나오는 독한 시기와 다툼과는 아주 대료적인 것으로 언제나 그 하나됨을 추구하는 태도를 가르켜요 그런데 이 하나된다고 해서 그냥 하나되기 위해서 저 사람 잘못됐지만 하나되기 위해서 우리가 눈 감아줘야지 그런 말은 아니에요 어떤 말이냐면 그 진리의 문제가 아닐 때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다 화평할 수 있도록 그냥 하라는 그런 그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관용입니다 이것은 아주 공정하고 유연한 것으로 우리말로 얘기하면 그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의미를 해요 우리 교회 보면 참 똑똑하신 분 맞죠? 그 말하는 것이나 또 어떤 판단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이 아주 똑똑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민망할 정도로 딱딱 부러지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성경적으로 보면 그러한 모습은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땠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 어떤 모습을 하시잖아요 야 율법 네가 1조 1항을 틀렸어 너는 2조 2항서부터 3항까지 틀렸네? 너는 뭐 지키는 게 없어 그러면서 너는 잘못됐어 하면서 예수님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자신의 그 지적인 것으로 그게 정확한 판단보다는 항상 상대방의 그 어려움과 상대방의 그 마음을 먼저 헤아려주는 그런 관용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양순이에요 이 양순이라는 건 신약 성경에서 오직 이 야곱서 이 부분에서만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바로 잘한다고 할 때의 잘과 또 설득되는이라는 그 단어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뜻을 합치면 어떤 뜻이 돼요? 잘 설득되는이라는 그 뜻을 갖고 있어요 바로 순종하는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하는 태도를 말한다고 해서 줄 때 없이 사람들의 말에 쉽게 설득돼서 아이고 이 말이 맞은가 비어 하면서 이쪽으로 가고 또 저 사람이 이쪽도 맞네 그러면서 이쪽으로 가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래서 내 고집, 내 생각, 내 경력과 내 경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케이 내 진리를 따라가겠습니다 라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이 양순이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극렬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았잖아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이 뭐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구원 받을 자격이 없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죠 반면에 극렬은 무엇이에요? 극렬이라는 것은 죄인이에요 벌을 당연히 받아야 돼요 하지만 그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을 너그럽게,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 태도가 바로 극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극렬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섯 번째는 선한 열매예요 이것은 극렬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외적인 행위들 바로 우리 교회에서는 어떤 그런 선한 열매들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구제 사역 또 지역 성교 사역 난민 어린이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 그런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또 그들에게 복을 베풀어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일곱 번째는 편견이 없는 것 이것은 확고한 원칙을 가진 사람으로 어떤 상황에 있어도 이 성경이 그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다 관용을 베풀고 수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절대 타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편견이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바로 하늘의 그 지위를 가진 자라면 그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이 거짓은 헬라어로는요 히포크리스라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은 뭐냐면 두 가지의 역을 한 배우가 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하는 그 단어예요 오늘에는 어때요? 연애 기획사들이 아주 인기죠 요즘은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나중에 너희의 꿈이 무엇이냐 그러면 저는 장군이 되겠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저는 의사 또 뭐가 있죠? 과학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 교과서적이지만 대부분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 아이들의 그런 미래의 직업 인기순이 탑5에 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연예인이에요 나는 가수가 되겠어요 나는 탤런트가 되겠어요 요즘에는 못 돼서 난리지 그런 게 아주 분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날과 다르게 이 야거보 시대에서는요 그 연극을 하는 것, 배우를 한다는 것 자체를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웃기는 역할 희극을 하게 되면 어때요? 웃는 그 가면을 쓰고서 딱 웃는 역할을 사람도 웃기고 하면서 그런 역할을 하다가 또 슬픈 역할을 여기 맡게 되면 어때요? 가면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슬픈 표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관객들의 감성을 터치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 거짓된 모습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야거보는요 이 단어를 쓰면서 거짓이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쓰면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이와 같이 아주 거짓되고 그 위선적인 그런 삶을 버리고 좀 질신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나이스하고 교회에서만 해피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아내를 볼 때 남편을 볼 때 어때요? 해피하고 행복한 사람 그런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김동식 집사님, 우리 집사장님으로서 행복하시죠? 우리는 이렇게 야거보가 말하는 그 하늘의 지혜에 대한 여덟 가지 그 특성에 대해서 나누었는데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우리 모습, 우리 안에는 얼마만큼 성결과 화평과 관용과 양수음과 극률과 선한 열매와 편견 없음과 거짓 없음이 어느 정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처음에 우리 야거보가 우리에게 물었듯이 과연 우리에게 진정한 하늘의 지혜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스스로의 대답을 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거보는요 하나님께서나 이 지혜를 가진 자들의 여덟 가지 특징을 말한 후에 마지막 18절에서 교회 안에 있는 그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며 독한 시계와 다툼하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화평이라는 그 덕목이 있기를 강조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이 화평이라는 것은 다르게 얘기하면 평화라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야거보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누구였죠? 아까 1차적으로 1차 대상자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자들 저 손 들었습니다 이시복 사모님 손 안 들으세요 송이집사님 손 좀 주시고요 정수인 입사님 들으셨죠 그리고 또한 보금을 누군가에 가르쳐야 할 그리스오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안 들으시죠? 바로 우리들에게 바로 우리 모두들에게는 바로 이 화평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우리가 주 안에서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하나가 되어서 바로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라고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열심이고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여자 집사님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여자 집사님을 딱 봤는데 그 여자 집사님만 나오지 그 집사님의 남편과 아이는 교회를 한 번도 방문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좀 너무나도 이상하고 궁금해했어요 하루는 목사님이 그 가정을 이제 신방하게 되어서 신방 갔는데 우연찮게 그 남편분과 1대1로 마주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우리 형제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세요 하면서 딱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 또 그 여자 집사님과 좀 했으면 하고 이게 권면을 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남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 목사님 저는요 저의 아내가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일하는 것을 잘 알아요 그러나 제 아내는요 아주 불같은 아주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화를 내면 아이들과 저는요 숨어버리지 않고서 견딜 수 없을 정도예요 이런 것이요 저는 올바른 그런 교회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그 부인이 그 집사님을 만나서 남편과 나눴던 그 얘기를 있는 그대로 다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 말은 들은 그 여집사님은요 가슴을 품게 잡고 진심으로 뉘우치면서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목사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노력해 보겠어요 하고 대접을 하고서 목사님과 함께 기도를 한 후에 서로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후에 남편이 낚싯대를 들고 집안에 오다가 그냥 아내가 아주 새로 사다 놓은 너무 좋아하는 그 화병을 그냥 낚싯대를 툭 쳐서 그게 와장창 깨지는 그런 놀라운 일이 발생됐다고 해요 와장창 깨지니까 어때요 갑자기 남편이 사색이 되어서 누구를 쳐다봐요 부인을 쳐다본 거예요 아 나 이제 죽었다 도대체 어떤 날벼락이 나에게 떨어질까라고 긴장하고 있었는데 아니 이상하게도 그 벼락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아내가 부자를 들고 와서 그 깨진 그 조각을 탁 쓰다듬어서 아 여보 괜찮아요 하고 얘기를 했대요 이런 일이 있은 후 그 다음 주일 아침에 그 남편은 아내와 나란히 교회에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구분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요 다 같은 지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지혜는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있는 반면 또 하나는 바로 마귀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로부터 열리는 열매와 마귀로부터 오는 그 지혜의 열매는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게끔 구별된 그 열매가 열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 지혜의 열매가 세상과 마귀로부터 온 그런 거짓 지혜라면요 우리의 눈에 아무리 어떻게 보일지라도 너무 좋아 보일지라도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은요 미련 없이 과감하게 그것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대로요 그 지혜의 열매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이라면요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롭더라도 아주 굳은 용기와 결단으로 그 지혜를 붙잡고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복을 축복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선행을 이루어오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가진 지혜의 그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열매가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시고 빨리 보이시고 내가 오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면 내 상황과 내 형편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붙잡고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선행이 펼쳐질 수 있을지 고민합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하늘의 지혜에 가요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여기 també ите polished 이يت Because